저는 두 종류의 와인하고 올리브를 받았습니다. 소스떡려다 견과류하고 기태올리브하고 밥맛이 나눠 먹으러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올리브 찍어먹게, 이거 있으시게 하나 줄 수 있어요? 네? 올리브 찍어먹게, 있으시게 하나 줄 수 있어요? 어, 있으시게 하나 줄 수 있어요? 어, 있으시게 하나 줄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집 사는 거고 나눠서 그래? 제가 다시 드릴게요. 네. 마이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온도로도 모르고, 마시나 보겠습니다. 이걸 생각한 맛은 없었겠지만, 아, 이걸 생각해서 오이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갈게요. 고맙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아우, 시원합니다. 어, 찍찍. 죄송합니다. 짭짤하고, 기름기가 잘 강사져 있는 오일입니다. 이게 지금 오완이 많이 있지만, 고맙습니다. 내가 한 잔도 마시지 않는데요, 비행기 타니깐 짭짤하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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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비행기 타니깐 좋긴 합니다. 아까 샤팅인과 마찬가지로, 오완이 그렇게 잡니 잔대가 깁니다. 잔대가 긴것은 잔부분을 잡지말고 잔대를 잡으라고 합니다. 사실 에어사나 브랜디나 호냥은 이렇게 에어사죠. 잔대를 잡으나 치은이 어떻게 큰 역할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술을 전문적으로 즐기는 것 같은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맛을 잘 알 수가 없죠. 원칙이 그렇다니까 원칙대로 한번 잡아봅니다. 자 이제 천천히 와일로리 하게 됩니다. 에피탈리오가 나왔습니다. 버섯숲이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샐러드. 그리고 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에뮬레이트 항공은 시키도 굉장히 특별한 걸 쓰다고 하네요. 로얄 더틀이라고 써있죠. 시키도 깔끔하고 예쁩니다. 그래서 탁 이거는 샐러드 드레싱으로 넣고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금과 후추. 다 아시겠지만은 이거는 후추고 이거는 소금입니다. 후추와 소금에 소금을 부엉이 많이 틀려있는건 후추고 부엉이 적게 틀려있는건 소금입니다. 부추는 많이 먹고 소금은 적게 먹으라는 의미로 소금은 부엉을 하나 구추를 부렁을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빵은 이제 모닝빵에 원래 하나 있었는데 갈릭뿌레드를 하나 더 받았습니다. 자 이제 어떤 애피타이저가 나왔는지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먹겠습니다. 우리 여사는 애피타이저로 참치 타타키를 받았는데 또 남겨서 억지로 먹으라고 줬습니다. 샐러드와 함께 먹겠습니다. 샐러드는 우리가 항상 알고 있는 집에서 넣어볼 수 있는 평범한 대로 됩니다. 원래 기내식은 실패가 없는 음식입니다. 없다기보다 실패가 거의 없는 음식인데 지금 이거는 닭 한 등 딸에다가 중국 냄새가 나는 그런 소스를 넣고 이 이 딸은 푸덕푸덕한 그런 안단비인데 제대로 에피타이저지도 않고 약간 그 느낌이 이상합니다. 겉에는 딱딱하고 아래는 울컹거리고 이 기내식 30점 주겠습니다. 이렇게 팍팍여사가 시킨 새우 요리에는 김치도 있고 고추장도 있다고 합니다. 밥에다 고추장을 넣어서 비비겠습니다. 고추장 맛도 최악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제가 비행기를 탄 것이 최소한 500km 넘을 텐데 그 500km 넘는 비행기가 전부 비즈니스 아니면 퍼스트 클래스였습니다. 지금까지 기내식이나 여러가지로 따져던 제일 나쁜 땅으로 그럴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좀 빠지는 비행기가 우즈베키스탄 항공이었는데 지금 이 에미레이트 항공 기내식은 우즈베키스탄 기내식으로 만들 못합니다. 보시는 대로 이 쌀은 그냥 바짝 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누룽지가 아니고 그냥 마른 쌀 그 상태입니다. 제대로 덮여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원래 질이 나빴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비행기가 만성이 되다보니까 스튜디거스들이 아주 바쁘게 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고 일손이 모자라서 서빙 자체가 안되는걸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든 간에 지금 이 고추장도 이 고추장이 아닙니다. 이거 뭐 이상하게 매운맘만 되는거고 쌀도 이게 우리가 먹는 쌀을 보통 스티키라이스라 그러는데 이 쫀득한 쌀이 아닌 이거는 뭐 이해가 되지만 제대로 덮여지지 않고 그냥 생쌀 그대로 그거는 다시 이해가 되지 않나 그 다음에 닭고기도 그렇고요. 이거는 만약에 한국에서 이런 닭고기 도와준다면 이거 욕하고 안 먹지 누가 이런 닭고기를 못했습니까 기내식은 늘 즐거운 식사입니다. 천천히 맛을 분미하면서 먹으면 아 참 좋은 음식이라고들 생각해왔는데 아 이번에는 좀 그런 느낌이 아니네요. 수수깡 여사가 주문한 새우와 호박 그리고 쌀밥입니다. 일단 이건 어떤지 한번 먹어보고 맛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새우도 새우도 닭고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새우 살을 보고 느낌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건 냉동새우인데 냉동새우 중에서도 질이 안 좋은 냉동새우입니다. 일단 저는 비즈니스 클라스에서 이 정도 퀄리티의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보시다시피 이건 우리가 먹는 그런 쌀인데요 윗부분은 말라있는 상태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햇빵같은 거를 먹을 때 보면 오래되면 이렇게 딱딱하게 따른이 말라있는 거를 안쪽은 부드럽지만 겉은 그냥 많은 상태로 그러니까 제대로 뭐 해동을 시켰다고 그럴까 아니면 해동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대피는 건데 잘못 대피인 건지 오래된 햇빵 따른이 딱딱해져가지고 전자량제 대표도 그다지 효과가 없는 대표지지 않는 그런 상태의 밥입니다. 오래된 거를 줄 일은 없지만 비행기 내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요리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 쌀알이 딱딱딱해요. 그 다음에 새우도 육질이 이거 그냥 냉동새우 그대로야 이렇게 부드러운 맛이 전혀 없고 딱딱해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밥이 이 밥도 마찬가지야. 이 밥도 그냥 딱딱하고 이래. 죄송합니다. 이게 하나도 녹혀지지 않고 햇빵이 녹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지 않은 상태 그대로고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도 닭도 봐. 그냥 이게 폭폭살 그대로라고 부드러운 맛이 전혀 없어. 이게 닭도 저기 뭐야 이게 그 좋은 닭이 있고 나쁜 닭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볼때는 10호 닭도 안돼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 너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다른 걸로 제가 밥하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배불러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고 네네네. 어. 근데 이게 지금 이 밥도 쌀이 이 모양이고 딱딱하잖아요. 그냥. 네네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 밥도 그래.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 다음에 닭도 아카데미에 따라 이거 그냥 그대로 그냥 딱딱한 그 네네네. 도저히 이거는 미안하지만 아람미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야. 아 그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어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거는 비즈니스에서 도저히 이런 음식이 나올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식사는 이런 식사 처음이에요. 아 그렇죠? 아니 어느 내가 조금 전에 레코딩을 했는데 네네네. 여태까지 내가 먹어봤던 식사 중에서 제일 최악이 우리 집사람도 저기 있지만 우즈베이키스탄 항공이 최악이었거든 사실. 어디 항공이야? 우즈베이키스탄 항공. 네네네. 근데 여긴 거기에 비해서 50%도 안 돼. 지금 근데 저희가 퀄리티는 장담하는데 지금 오늘 이렇게 오븐이 온도가 약간 높았던 거 같은데. 아니 뭐 이유가 어쨌든가. 그래요 맞아요. 퀄리티가 장담이 안 되는 게 이 닭이 자체가 원료가 네네네. 어 좋은 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퀄리티를 장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냉동에 비해서 오래되면 그러니까 우리 스튜디오스 님도 새우를 드셔보셨으니까 알겠지만 네네네. 이 냉장새우나 새우가 오래되지 않은 거는 탱글탱글해. 네네네. 근데 이거는 그냥 포근포근하잖아요. 이게 손으로 눌러도 안 들어가. 네네네. 일단 제가 어떻게 아니면 다른. 아니 아니 내가 더 먹을 수는 없어요. 내가 불러서. 아니 그럼 뭐 드시기 전에 말씀을 해주셨으면 제가 새우로. 아니 내가 눈으로 봐서 알 수가 없지. 아 그쵸 그쵸. 그래서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죄송해요. 이 다른 것들. 아니 아가씨가 죄송합니다. 턱 하나도 없어. 이게 항공사의 문제야. 아니 아가씨가 뭐지 안 먹었어요. 밥이 딱딱하잖아. 네네네. 제가 봐서. 일단. 그럼 디저트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디저트 먹어야지. 네네. 알겠습니다. 밥이. 밥이 맛이 없다고 디저트를 안 먹을 수는 없는 거지. 죄송합니다. 필요라도 더 가져가드릴까요. 아니야. 됐어요. 필요하면 얘기할게. 죄송합니다.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내가 이제. 아까 그. 거의. 먹지 못할 음식이라고 얘기했더니. 영상을 찍지 말랍니다. 영상을 찍으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겠네요. 그래도. 일단 찍어둡니다. 디저트. 한테에 보렸던가. 쫓아계시네요. 이번에는. 먹장 가져가겠습니다. 네.